공항동에서 오래 살고 있는 안민 홀아버지와 와이프랑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제품들 판매하셨나요? 특별히 좋은 건 아니고요. 저희 장훈님께서 맛있는 거 많이 나누고 싶으셔가지고 싼값에 김치 종류랑 무증지 준비를 해봤고요. 저도 사가야 되겠는데요? 자취하는데? 과자들 집에 남는 선물받았던 것도 나누고 싶었고 말 그대로 배룩시장처럼 준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여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참여하시면 어떤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처음에 이거 참여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지나가다가 주민센터에서 플리마켓을 처음에 개최를 한다고 해서 관심있게 보다가 그러면 말 그대로 집에 오래된 물건들이나 안 쓰는 물건들을 저렴하게 내놓고 말 그대로 이렇게 외국에서 야드셀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돈도 조금 벌 수 있고 그다음에 그냥 좋은 물건들 안 쓰는 물건들 이렇게 재활용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눌 수도 있고 참여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저희 장훈님이랑 음식 같은 거 해가지고 가서 나누라고 하시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파에 많이 사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여기 마켓 타는 때마다 자주 오세요? 여기 할 때마다 와요. 하지만 상황에서 점심적으로 비가 시도하고 그런데 공연이 제일 재미있게 봤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뭐 할 때마다 다 같이 보니까 질을 좀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하는 식으로 지금 어떻게 하세요? 그냥 주민센터에 현실이 없는데 저기 음식을 주민센터에 오늘 행사 참가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처음 참가해보는 거라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재미있어요. 소각하고. 음식도 맛있어요. 운영이 행사 참여 처음 해보셨어요? 저희 저번에도 야시장 말고 낮에 했을 때 있었잖아요. 축제 때도 인테뿐만 아니라 취재하러 왔어요. 어떤 취재활동 하세요? 저희 중앙동 주민센터랑 같이 여기서 열리는 회사 같은 것도 많이 취재하고.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나 이런 것도 취재하고 그래요? 오, 어서와요. 여기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음식은 다 직접 준비해주신 거죠? 계속 이런 활동은 하시는 거예요? 네. 매달 하루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켓을 때 맞아? 준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준비는 저희가 이제 우리 회비가 있었기 때문에 회비로 하고 또 이제 여기서 이익금이 있으면 또 독거노인네도 돕고 주민들, 또 어려우신 분들도 이제 우리가 어버이날 이럴 때도 저희가 꽃 같은 거 또 선물도 갖고 조그만 선물을 만들어서 어버이날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요.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겠어요? 아, 좋아해요. 너무 고맙다고. 자식들도 안 하는데 이렇게 받아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떤 거? 다른 거? 골라보자. 싫어. 어떤 거? 어머니, 여기 나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애기들이 그냥 이런 거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아, 애기들한테 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행사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공항동 꿈날제마을의 플리마켓. 오늘은 야시장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공항동 플리마켓은 지역 주민들이 아나바다 운동처럼 다시 쓰고 또 함께 나누자라는 뜻으로 모였습니다. 저희 그 플리마켓은 매달 셋째 주 토요일날 공항동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진행하고 이 수익금으로 지역의 꿀몬 어리신들에게 유년에 두 차례 반찬 나눔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먹거리들을 만들고 또 지역에 이렇게 전통 공연단이 오셔서 재능 기부도 하는 그런 따뜻한 야시장이 될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